긴 시간 쉴 새 없이 달려 미스앤 미스터 트롯 원없이 꿈을 펼쳤고 끝없이 감동했던 진심의 무대 트로트로 하나가 된 소중했던 순간들 우리 모두의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길 바랍니다 바람아 바람아 닿을 수 없는 귀길 따라가다 고맙은 걸음에 눈물 굽히며 오랫나 대신 웃쳐다오 이 마음 전에 다오 송인이라는 노래가 장윤정 마스터님이 부르신 노래잖아요 이건 결승에서 해야 된다고 많은 마스터 분들께서도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히려 이 노래를 제가 팀 메들리에서 하게 된 게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 단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말 그냥 트로트라는 거는 인생을 배운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트로트를 부르다 보면 인생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말이죠 인생의 길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가은이 아닐 만큼 제게는 좀 소중한 그런 선물인 것 같아요 트로트를 통해서 제가 친구가 정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트로트가 저의 가장 절친한 친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트로트란 가족이다 가족의 한 명이 빠져있으면 조금 뭔가 외롭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트로트이기 때문에 이 트로트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연은 끝났지만 앞으로 또 계속해야 될 후속 프로그램이 나올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말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사랑 꼭 보답할 수 있도록 멋진 노래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 노래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평생 여러분 응원하시는 만큼 노래 열심히 부르고 앞으로 열심히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안성훈 사람은 존재하지만 가수 안성훈은 여러분들이 계셔주시기에 존재합니다 늘 성훈이 만극합니다 사랑합니다